여수, 여수애미가 새끼한테 불로 싸우는 법을 가르켜요 하하하 저놈이 또 뭐가 반갑다고 나한테 뛰어오네요 하하하 이놈 엄마한테 배운 불로 가지고 나 또 공격하려고 응? 이놈아 새끼한테 불로 이렇게 많이 나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또 봐요 내 불로 나를 바르는거 봐 이것 좀 봐 이것 좀 봐 이 알량한 불로 가지고 엄마를 공격해 지애미는 여기 이에요 지애미 애미가 얘 젖도 먹이고 불로 싸우는 걸 가르켜요 이게 순놈인데 나머지는 다 암놈이에요 새끼 배가지고 아이고 나를 또 건드리네 아이고 싸우자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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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운도 세네 아 기운도 세요 아이고 아이고 내 앞치마도 물어 어 아이고 아이고 발로 또 차네 어 이걸 강아지처럼 음 호랑이 새끼들을 호랑이가 훈련시키는 것처럼 이 이 이 염두들이 이렇게 이렇게 자기 새끼들을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기다려오면서 나를 자꾸 불로 이렇게 받아요 배운걸 가지고 나한테 이제 실수 받나봐요 하하 아이고 아이고 음 무습지도 않아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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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왜 이러니 어? 아이고 몸에 진드기 있는거 다 약잡아서 잡아주니까 이제 볼로 보답을 하는거야 이놈아 어? 순놈이라서 기질이 나와요 푸읍 이거 메워야지 안되겠네 이거 메워야 돼 얘 아이 아파라 이거 메워야 돼 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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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그러면은 이게 체포하는 수가 있어 엄마 말 안 듣다가 체포를 당해요 어? 응